하이 헬로우 압박사바 하이 헬로우 압박사바 하이 헬로우 압박사바 하이 헬로우 압박사바 자 오늘은 제가 말레이시아 라면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혹시 라면 좋아하니? 아 저 나랑 좋아해요 엄청 좋아해요 저 주식이 거즘 라면일 정도로 제가 말레이시아 라면을 드릴테니까 그냥 거기에 대한 솔직한 리뷰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추가 그려져 있네요 매워 보이는데 응 좀 많이 매워 보여요 근데 카레 좋아하니까 괜찮아요 매운 거 잘 먹습니다 괜찮아요 아싸 원쌈 락싸 저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어우 좀 매워 많이 매워 보이네요 이게 매운 거는 제가 잘 못 먹긴 한데 말레이시아가 또 신기한 게 라면에 다 각각 이렇게 포크를 우와 대박 오오오 오오 완전 완전 대박 진짜 귀여워 작은 거니까 자 제가 이렇게 무를 부어봤는데 냄새 한번 맡아보실래요 그냥 일반 라면냄새 살짝 카레 냄새 나는 것 같아요 카레? 자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나는 다 떨구고 먹었는데 아무 맛이 안 난다 물이 너무 많아서 아무 맛이 안 나는 것 같아요? 아니면 라면 자체가 아무 맛이 안 나는 것 같아요? 라면에 그 국물이 잘 안 배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어때요?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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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지? 맛있어? 과자맛나 라면 맛은 안 느껴지고 신맛밖에 안 느껴져요 그냥 향신료 뭐 센 것 같지도 않고 맛있어요 오 되게 잘 먹는데? 오 완전 맛있게 먹는 것 같아요 맛있어? 맛있어? 다 먹어도 되나요? 네 다 먹어도 되나요? 오 되게 맛있네요 말레이시분들 되게 맛있는 것 드시네? 제가 다른 건 사자 먹는데 신맛만 못 먹어가지고 오 향이 확실히 레몬 향이 많이 나가지고 라면 같다는 생각이 거의 안 드네요 아 좀 살짝 매운 것 같아요 지금 매운 게 올라옵니까? 네 매운 걸 좀 잘 먹는 편이라서 별로 맵지는 않은데 살짝 매요 살짝 맵지 않아요 일단 매워요 일단 매워요 근데 왜 이렇게 사이즈가 작은 거죠? 큰 건 없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다음에 큰 거 갖고 올게요 네 짠! 다음 맛은 아이엠 스페셜 되게 맛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닭고기가 들어가 있거든요 자 다음 컵라면은 똠양 닭고기 냄새는 안 나는 것 같아 응 아무 냄새도 안 나는데 이게 그냥 냄새가 아무 냄새도 안 나고 그 뭐지? 우리가 항상 라면 끓일 때 면부터 넣었을 때 그 냄새 똠양 써줬네 똠 어 냄새 맡았어 빨리 냄새 맡아봐요 나 여기 레몬 부은 줄 알았어 뭐지? 안 나는데? 안 나는데? 아까 신만 먹고 약간 마비된 거 아니죠? 약간 그런 거일 수도 있는데 네 한 번 먹어 보겠습니다 맛없어? 이거 이상해? 이 향은 싫은데 맛있겠네요 아 그래요? 응 맛있어요? 오 생각보다 말레이시아 사람들 이거 많이 먹나요? 이 똠양은? 식당 가면은 많이 있어요 아 진짜요? 네 맛 자체가 그냥 너무 애매해요 맛이 뭔 맛인지 모르겠어요 무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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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그냥 평범하나? 그냥 평범해요? 아 진짜 제 취향은 라면에다가 레몬을 착착착착 들이부은 거 같아 레몬 맛이 너무 많이 나? 오 레몬 맛이 너무 많이 나는데? 신맛 신맛 물에다가 약간 후추 같은 거 좀 탄 음 아무 맛도 안 나요 어? 나쁘지 않은데? 아 호불호가 많이 갈리나 봐 괜찮은데? 다 잘 먹네 사실 못 먹는 게 없습니다 다음 라면을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이거는 정말 말레이시아에서 유명한 매운 라면이거든요? 혹시 매운 거는 잘 먹을 수 있어? 네 매운 거 잘 못 먹어? 거기에서 이게 이 라면이 제일 매운 라면이에요 어? 오 진짜 거기에서 매운 라면이 유명한 매운데 좀 맛있을 것 같아요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긴 것부터 너무 무섭게 생겼는데 이게 바로 이게 진짜 맵거든요 이것도 맛이 되게 다양해요 우리나라는 불닭 맛 밖에 없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 아까 그 라면처럼 되게 여러 가지 맛이 있습니다 빨개 완전 오 이것도 냄새가 진짜? 진짜 매우면 어떡하지? 저는 매운 거 좋아하니까 음 맛있다? 맵다고? 오늘 이거 다 먹어야 된다 벌써 매워? 벌써 매워? 아직 잠깐만 아직 먹지마 봐 매워? 한입만 더 먹어야 돼 뭔가 이상해 뭔가 아이 매워 여기는 여기는 여기 무서운데? 안 매운데? 안 매워요? 좀 새우맛 나 아 그래? 왜 나만 맵지? 오 맛있습니다 제 스타일이에요 일단은 네 좀 시큼하고 뭔가 제일 맛이 안 맞긴 한데 네 향심료가 되게 세네요 솔직히 많이 맵지도 않네요 아 그래요 생각보다 한번 더 먹을게요 다 먹어야죠 도전 도전 남자답게 매운 거를 진짜 못 먹는데 아 좋다 한번 먹어볼게요 벌써 왔어? 여기는 뭐가 넣어져 있는데 여기는 이거밖에 없어요 아 그러네 너무 예뻐요 얼굴 빨개색 내가 먹으면 아아 이럴 거 같은데 아 전 더 이상 먹겠어 아 매워 물 없어요? 이거 좀 많이 먹어요? 말레이시아에서? 네 이거 엄청 좋아해요 아 정말요? 네 말레이시아인들은 매운 걸 정말 좋아합니다 진짜 잘 먹나 보네 아 매운 거는 역시 젤리죠 근데 이게 향신료가 되게 특이하네요 뭐가 뭐가 들어간 거예요? 아 이게 똠야미입니다 아 이게 똠야미입니다 아 이게 똠야미구나 이거 맵고요 마셔도 되나요? 아 예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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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 뭐하 하하하하 음 하하하하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하하하하 그 카메라맨 이거 한번 드셔보시죠 그 불닭 되게 어제 되게 잘 드셨는데 안녕하세요 또 왔어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마 왜 Migiable 하하하하하하 으빠하 어때 너무 매워 하 で 하하하하 나 완전 남자다 하하하하 하하하 매워? 여기 줄게? 에이 맵잖아 야 매워 야 매워 클로징맨도 채점 오늘 말레이시아 라면 어떻습니까? 맛있었어요 정말인가요? 네 너무 맛있었고요 또 먹어보고 싶어요 다음에 또 이런 기획 오면 꼭 저 불러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먹는 말레이시아 라면 어땠습니까? 괜찮았어요 생각보다 저한테는 입맛이 잘 맞았던 것 같아요 저는 한국 입맛에 길들어진 것 같아요 말레이시아 음식은요 그냥 한줄평으로 다 쉬어요 오늘 제가 메뉴 선정을 신맛으로 짜서 그런가 우리 마지막 말레이시아 인사는 준빠라기라고 말해야 돼? 네? 준빠라기 따라해봐 준빠라기 바이바이 준빠라기 바이바이 준빠라기 바이바이 준빠라기 바이바이 준빠라기 안녕 준빠라기 아이 너무 웃겨 인사봐 비사박 하하하 이바이